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미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운드 디자인이나 효과음 같은 것을 쓰려고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가상악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익스트림 FX라는 어떤 가상악기고요. 바로 홈페이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UVI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가상악기입니다. UVI가 예전에 사실 사운드 샘플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가상악기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벌써 한 15년, 20년 이런 전부터 UVI 이 회사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사운드 샘플들을 가상악기화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효과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효과음들을 그대로 그냥 오디오 샘플을 올려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가상악기처럼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익스트림 FX라는 가상악기입니다. 이게 며칠 전에 며칠 전에 1.5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러면서 양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운드 라이브러리의 그 용량이 더 커졌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할인 행사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 할인 행사는 끝났고 럭키 세일이라가지고 하지만 조금 비싸요. 그때 한 49달러인가 59달러까지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그건 끝나고 다시 세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조금은 좀 비쌉니다. 이게 가끔 세일할 때 59달러? 그 정도까지는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구입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나쁘지 않지만 조금 더 저렴할 때 구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구입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거의 나오자마자 거의 구입을 했던 것 같고 그때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때 저는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기억하는데 하도 오래돼서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랬는데 그 회사에서 이번에 며칠 전에 1.5로 업데이트를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소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사운드 이펙트랑 폴리 라이브러리 같은 걸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운드 디자인이나 영상, 영화 음악 하실 때 또는 뭔가 음악에다가 그런 어떤 특정 효과음이나 어떤 분위기 이런 걸 좀 넣고 싶을 때 정말 유용하게 바로바로 쉽게 쉽게 가져와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상악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9기가 정도 조금 넘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뭐 이렇게 정보들이 있고 샘플도 들어볼 수 있고 한데요. 사이트는 uvi.net입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 올려놨는데요. 이렇게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트모스피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의 어떤 텍스처 효과들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내주는 그런 어떤 효과들 약간 패드성의 어떤 그런 효과죠. 들어볼게요. 고스트 인 스페이스 이런 효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멜로디가 있어요. 피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소리가 피치가 올라가면서 덩달아 템포도 빨라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하는 음악 스타일이나 어떤 상황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고요. 여기 에트모스피어 이 부분은 약간 이런 텍스처적인 효과고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추럴 항목 볼까요? 그러면은 레인, 썬더 이런 거 있죠. 레인, 빛소리 이런 것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눌러볼게요. 이런 효과들을 그냥 가상악기 안 해서 제가 지금 맞서건만 누르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썬더 이렇게 바로바로 줄 수 있는 그런 가상악기입니다. 보면 바다 스가 소리 스트림 그러니까 흐르는 거 이렇게 바람 소리 그다음에 그냥 내추럴 앰비언스 이런 거 새 소리 어떤 이런 것들 약간 이렇게 맑은 날 또 밤 그다음에 산에 있는 소리 이런 것까지도 줄 수 있죠. 폴리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냥 상황상황에 맞는 어떤 그런 효과음들이죠. 폴리는 그 사람 이름이었죠. 근데 영화음악이나 영상음악 할 때 효과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종의 그냥 효과음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 사실은 조금 얘기는 달라요. 폴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여기서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제가 이거는 뭐 필름 스콜이나 이런 것도 레슨 할 때 살짝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뮤지컬 이런 거 보면 약간 연주되는 음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특정 어떤 프레이즈가 연주되는 것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언리얼 이쪽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실제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소리들 뭐 스페이스 스톰 이런 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막 이런 소리죠. 실제는 없는데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사운드들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브 앤 드롬 이런 어떤 밑부분에 막 이렇게 깔리는 그런 효과들 많이 쓰곤 하는데 이렇게 서브 드롬 이런 거 보면은 밑에서 울 그냥 막 우는 사운드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 내주는 이쪽으로 좋아해서 많이 쓰는데요. 이런 효과입니다. 사운드 디자인 작업할 때 저는 진짜 많이 써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약간 그로테스크한 부분들이나 좀 그런 사운드 디자인 할 때 요런 것도 효과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거 도시적인 효과고요. 도시의 어떤 그런 사운드들 이렇게 보이시죠? 카테고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찾아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어떤 좋은 샘플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런 사운드의 퀄리티보다는 약간 떨어져요. 아까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빗소리 같은 것도 실제 정말 퀄리티 높은 리얼한 빗소리에 비해서 살짝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음악적으로 그냥 쉽게 쉽게 쓰기에는 가상악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UVI 자체의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가상악기를 불러서 바로 익스트림 FX 어떤 음원을 불러가지고 그냥 바로 쓰기에는 편안하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운드 디자인이나 효과음 그러니까 사운드 이펙트 그 다음에 폴리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께는 아주 좋은 어떤 가상악기 대안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가상악기가 될 것 같고요. 네 익스트림 FX에 대한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소식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켓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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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